드디어 잔을 보는 거 난 오늘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어 눈빛이 시끄러워 고마웠어 저네가 어딘가에 있어줘서 벌레로웠어 나는 나여서 나인 사람이야 말을 가려하는 게 좋을 거야 난 참석도 시작해 다른 이유 같은 거 더 없나 내가 사는 세계에 발이 높이는 이유가 없을까 내가 너무 섭섭하니까 안가웠어 아직 다 안지도 못했어 말해봐 장수야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삶만 없어 내가 자는 내 방으로 마셔야겠다 아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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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 나의 세계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 내가 사랑하는데 모든 버릇과 모든 시간을 응원할게 굳이 지치지 말아달라는 게 부탁라 꼭 들어줘 너는 태양제국의 황제인고 부르지 말라고 치는 내용이야 이혼이다 어느 순간 내가 눈앞에서 사라진 눈부일 거야 그렇구나 너 너무 걱정하실만 너 너무 걱정하실만 너 너 너 너 그 사람 맞으면 눈빛이 술 안아주셨어요 더 예쁜 사람이에요 두 개 부어서 내 어깨를 못 봐요 엄청 넓어서 내가 봤을 때 온 증명인지도 안 줘봐요 연애하는 거 아니 지금 연애하는 거 부르지 말라고 지은이는 줘요 자네는 부르려고 지은이는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풀기 어려운 문제 같지만 분명 간단하고 아름다우시고 있을 거야 자네는 내가 찾다 다 할 거야 자네만 알고 있어 이제는 다 알아줘야 할게 그게 누구든 어느 세계 사람이야 자네가 이겼거든 자네가 이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참여하지마 이해했을 거야 이해하다 좋아했을 거야 그 균형은 10만원 맞춘 거야 내 놈들이 하는 거 살인다 세균아 나 내 아버지를 피에 비닐 밟을 뿌리고 풍속이 피고 나를 세워야 해 나 나 나 다 이야기 나머지는 알아야 해 말할까 말해 주면 되었어 고자 그롭게 해 고자 그롭게 해 그롭게 해 죽여 나 나 자네에게 Dutch 새벽 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